좋아, 계속 가. 계속해. 계속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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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속해. 이제 분위기를 좀 타기 시작합니다. 김준호. 모태봄도 크로스 좋거든요.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그렇죠. 잘라주죠. 좋았어요. 잘랐어요. 반대쪽. 강칠구. 지금 그래도 상대의 빌드업들. 풀업 나오지 못하게 차전방의 압박이 아주 잘 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방에서 압박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를 잘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10분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드리블이 좋습니다. 안쪽까지, 안쪽까지. 걷어냅니다. 조현우. 조 우리의 조. 좋습니다. 여유 있네요, 조현우 선수. 마세를 부르고 있는 조 선수. 우리 팀의 막내입니다. 명랑해요. 집중, 집중. 나이스다. 좋죠? 괜찮아요. 상대의 실수를 계속 유발하게 막내고 있고. 이런 거면 안 돼. 이제 후반전이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남은 시간이 10분입니다. 이 경기가 이대로 무승부로 끝나면은 영대형으로 끝나면은 승부차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거든요. 승부차기까지 안 갔으면 합니다. 헤이딩으로. 세현, 세현, 세현. 세현, 세현. 공격 3명, 공격 3명. 오른쪽으로. 세현, 세현, 세현. 오른쪽으로. 김준호가. 됐어, 됐어, 됐어. 고, 고, 고. 김준호가. 반대쪽 보고 올려줍니다. 헤이딩. 헤이딩.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하나 하자, 하나 하자. 오른쪽으로. 김요한 들어가야 돼요, 김요한. 김준호가. 김준호가 반대쪽 보고 올려줍니다. 김요한, 김요한. 헤이딩. 이장군. 이장군이 앞에서 잘랐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냥 김요한 선수에게 좀 줬으면 어땠을까요? 아, 힘드네요. 그런데 이게 영혼의 콤비잖아요, 둘이. 김준호와 이장군. 이렇게 크로스에서 많은 골 넣었잖아요. 네. 오고 찼어요. 크로스 너무 좋네요. 여기서 이장군이 돌고래 서서 올라오면서. 김요한까지 가기는 조금 짧았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패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 여러분. 아, 준호가 킥이 좋다, 제가. 준호! 계속해! 자, 이제 분위기가 무르 잊고 있습니다. 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야속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죠. 난리 잡아줘라. 18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후반전 18분 정도 흘렀습니다. 측면, 좀 더 측면을 이용해야 돼요. 나 단골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김준현. 가도 돼요. 골프가 됐습니다. 올라가야죠. 반대쪽 꺾어주고.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아깝습니다. 수비 다시, 수비 다시. 또 해, 또 찍혀. 수비 다시 가야. 80쇼!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지금 기회 올 거니까. 선수가 좀 더 집중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현의 롱 드로잉. 됐다! 됐어, 됐어. 볼 지켜납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지금 또 이대현 선수의 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코너킥인데요. 지금 골이 들어간다면 결승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대현 선수가 상대 골키퍼 쪽. 한 번은 좀 가까운 쪽으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뒤로 흘러나옵니다. 김준호 다시 한번 올려주고 걷어냅니다. 볼 잡고. 뒤에 붙었어요? 김준현. 됐어요. 가운데로 이대훈. 이대훈 슛! 깎아주시면서 다시 코너킥. 다시 코너킥.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진짜. 조원우가 휘어져서. 안쪽으로. 그러나 살짝 걸렸는데 이대훈. 이대훈의 뒷발차기였는데요. 마치 태권도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대훈은 또 기술 있는 슈팅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들어갔으면 명장면 되는 건데. 감각적인 슈팅. 본인도 좀 많이 아쉬워합니다. 골이 참 안 들어가네요. 박수. 할 수 있어. 공격대로 할 수 있어. 잡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우리 압박합니다. 압박합니다. 김준현 눌러야 돼요.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박태환. 박태환. 봐도 돼요, 봐도 돼요. 김현이 잘랐습니다. 안쪽으로. 이장군. 괜찮아요. 이대훈 볼 지킵니다. 좋아요. 이대훈 들어가야죠. 이장군 들어가야죠. 이대훈이 어디로 흘러갑니다. 안쪽으로. 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높았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래도. 플러스만으로 넘겼습니다. 장군아, 미안, 미안. 여기서 이대훈이 두고 안쪽에 김요한을 보고. 김요한이 강하게. 높았습니다. 이대훈이 또 두 명을 재끼고 들어가면서. 이장군 선수가 아주 보고서 정확히 빌어졌는데요. 또 김요한까지 3명의 콤비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에이. 몸 돌려, 볼 봐. 볼 봐야 돼, 볼 봐야 돼. 볼 봐. 우리가 분위기는 계속 무르익고 있는데. 기세가 이제 오르는 것 같죠? 네, 그렇죠. 볼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박태환. 올라가야죠. 반대쪽 꺾어줍니다. 잘 잡았어요. 강칠구, 강칠구. 김요한, 김요한. 아, 힐 수 있어. 천천히. 다시 박태환. 다시 박태환. 오른발로. 핸드볼이에요, 핸드볼이에요. 핸드볼입니다. 핸드볼입니다, 핸드볼입니다.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박스 바로 바깥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m도 안 돼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2분 남았다, 2분. 2분, 2분. 이거 딱 넣으면 되지? 그렇지. 이거는 되죠, 뭐. 대훈! 이대훈 선수가 준비하네요. 네. 대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지금 상대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크거든요. 네. 잘만 올라오면 헤딩골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갈 수도 있고 좀 더 세트피스를 이용해서 또 우리 선수들을 이용할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선 지금은 2차적으로 볼이 떨어지는 세컨드 볼에서 좀 더 선수들이 집중력이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이대훈이 올려주고 잘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려줍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올려줍니다, 슛. 올려줍니다, 슛. 됐어, 됐어. 올려줍니다, 슛. 됐어, 됐어. 이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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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키 골입니다. 이대훈의 소름끼치는 프리키 골. 후반전 23분. 이대훈. 이게 들어가네요. 바로 때렸습니다. 이대훈이 바로 때렸습니다. 기가 막힌 또 오른발 프리키. 지금 보세요. 직접 때렸어요. 디딤빨도 너무 안정적이고. 여기서 감아서. 이게 들어갑니다. 맞고 들어갑니다. 이대훈 선수가 대회 경험이 있잖아요. 역시 침착합니다. 시팅 보세요. 이대훈이 이걸 틀어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가까운 쪽보다는 먼 쪽 코스트를 보면서 골문 구석으로 빠져들어왔습니다. 대훈이가 대훈이 했네, 진짜. 대훈이. 와, 진짜 완벽하다. 오 닭살. 오,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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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대훈. 올려야 되죠. 때려. 바로 차. 슈팅하라고. 올려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올려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와, 대박. 대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가 풀어줬다, 네가 풀어줬어. 형이 자신 있게 때리자는 거.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네가 풀어줬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다 왔어, 다 왔어. 아, 어떡하냐. 아, 어떻게 2분 남기고. 파이팅. 원우야. 네. 너 끌려나가면 안 돼. 네, 네, 네. 이제 계속 때릴 거야.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저기서 계속 때릴 거라고. 나가지 말라고. 때리지 마. 빵빵 때리는 거 조심해요. 빵빵 때리는 거 조심해, 빵빵 때리는 거. 자, 이대훈 선수 지금? 아, 놀랐습니다, 지금. 야, 감코지나게 달려가서 벌써 안고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반전 시간이 지금 정균 시간은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건 지키면 됩니다. 어려운 승부입니다, 진짜. 선수는 지키려줘야 돼요. 네.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올려서 해, 올려서 해. 가, 가. 올려. 올려, 올려. 출발, 출발. 이럴 때 좀 더 집중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 라인도 집중해 줘야 됩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가는 김요한. 그렇죠, 여기서 압박해 줘. 또 왔어요. 이렇게 되면 과연 추가 시간이 몇 분이나 지어질지. 우리는 여기서 지연시켜야 됩니다. 상대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테고요. 그렇죠. 추가 시간 1분입니다. 추가 시간 1분입니다. 맞자, 맞자. 1분이다, 1분. 1분. 가운데. 빼, 빼, 빼. 여기도 지금 오른쪽 측면으로. 육상선수의 성명근. 반대쪽 손 맞고. 이것도. 핸드볼인가요?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핸드볼 파울입니다. 약간 소진이 좀 높았어요. 핸드볼 파울 맞습니다. 원우. 뚫려가지 말라니까. 승부차기 가자. 기회다, 기회. 우선은 우리 선수들 정비를 해야 돼요. 라인, 라인. 라인 서봐. 라인 서봐, 라인. 야. 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조심해, 올려. 오겠어. 바로 가마 올린다. 위기입니다. 추가 시간이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초만 버티면 됩니다. 30초만 버티면 됩니다. 상대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키. 잡아야 돼요. 청년 직구에 올라갑니다. 해님. 올라갑니다. 해님. 올라갑니다. 해님. 올라갑니다. 해님. 정말 위험했어요. 네. 지금 조원우 선수하고 김유한 선수가 포인트를 쓴 거거든요. 걷어낸다는 게. 여기서 머리를 맞고. 살짝 넘어왔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했습니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자, 이건 코너킥이죠.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코너킥. 맨투맨. 뒤에, 뒤에. 13번 하고.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난 상황. 마지막,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수들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씩 안에서 바깥 들어. 성냉이 축구의 마지막 코너킥. 올라갑니다. 마지막 코너킥. 올라갑니다. 해님.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끝났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그라마다. 드라마야. 드라마. 드라마야.